그동안 역사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특히 이런 거로 보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런 걸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반가무, 두 번째 반가무, 세 번째 반가무 현재에서 흰색인데 이런 거를 나란히 겹쳐서 놓고 보면 아직은 한 번도 남아있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실 겁니다. 이건 사이클 바텀 인덱스에서 바닥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요. 이건 사이클 픽 인덱스라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반감기로 봐도 아직은 한 번도 남아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안 들죠.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은 고점을 더 넘었었죠. 이거 로그로 보고 계신 건데 항상 더 넘어서 올라갔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거 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플랜 B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.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란히 보고 얘기할 거예요. 이건 오늘 아까 올렸던 거고요. 이건 얼마 전에 올렸던 건데, 어제 올렸던 건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플랜 B는 얘기를 할까요?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걸 짚어보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. 플랜 B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 종가 3만 5천 달러에서 종가 마무리했죠. 그래서 2019년 1월과 같이 S2F 모델보다 훨씬 낫습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 값이 여기, 지금 이쯤에 와야 되는데 실제 값은 여기 있잖아요. 근데 2019년 1월이 이 지점이잖아요. 이것도 엄청 이격돼 있잖아요. 이거를 제가 좀 이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예요. 여러분. 이걸로 좀 다시 한 번 봅니다.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대해서 좀 보시면요. 그렇습니다. 현재 비트코인 실제 가격은 3만 3천 달러 정도 있는데 스톡트 플로우 S2F 모델로 봐서는 7만 6천 5백 5십 5 달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모델 값으로는. 물론 저 모델 값에 저 선에 정확하게 가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. 그래도 근처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많이 이격돼 있다는 거예요. 자, 거의 이 정도면 두 배 이상의 지금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델 값 대비해서 반 이상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. 이 정도면 한 50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지금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죠. 자, 그러면 다시 한 번 돌아와서 플랜 B가 얘기했던 좋아요. 2019년 1월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확대해 볼게요. 자, 이때로 갔었을 때 2019년 1월로 가면요. 실제 모델 값은 이 당시엔 7천 달러가 돼야 되는데 실제 비트코인 값은 그 당시에 3천 달러 대를 유지했다는 거죠. 자, 이것도 봐도 50% 이상의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. 현재의 모습과 2019년의 초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이 모습이 현재 이 괴리값 모델 값과 실제 비트코인 값의 괴리값이 상당히 지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플랜 B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현재 봤을 때 이 색깔, 잠깐만요. 이 색깔의 의미는 여러분 이격대에서 나타내는 그 의미가 아니죠. 오른쪽 보십시오. Days until next having 그러니까 다음 반감대까지 남았는 그 일수를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색깔은 가격과는 상관없습니다. 비트코인 반감의 시기와 얼마나 가까워지고 멀어졌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거지 이 색깔이 가격의 과메수, 과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그만큼 지금 이때 현재의 이 모델 값과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괴리 지금 50%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의 그 괴리감 그리고 2019년 1월에 이 두 배 이상의 괴리 이 감이 현재의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 플랜 B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 부분이었고요. 자, 이런 부분 캡처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.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에 7월의 최적 가격은 28K 즉, 28,000달러로 보고 있고 그리고 8월에 47K 47,000달러 그래서 앞으로 흥미로운 시간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2019년 베어마켓이 현재의 중국 금지 하락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말해야 됩니다. 그래서 2019년 1월과 2020년 6월 모두 편차가 61%입니다. 제가 아까 50% 이상 차이 난다고 했는데 61%라 합니다. 플랜 B는요. 다른 웹선이니까 다른 데이터 S2F 비율 계산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자기가 계산했을 때는 61%의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모델 값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뭐 2019년 1월 아니면 2020년 6월 현재 종가 기준 현재에서 61% 마이너스 21%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회복을 했을 때 당시 5개월의 기간이 걸렸었죠. 자 그럼 우리가 당장 비트코인 가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의 가격 자 현재 가격 여기 있죠. 제가 지금 뭘 많이 그어 낸 데 좀 잠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 일봉으로 보이십니다. 현재 비트코인 가격 여기 있고요. 제가 원래 이렇게 보면 현재 이렇게 생으로 보는 거였는데 로고를 좀 달겠습니다. 로고를 하면 약간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. 예 눈금이 달라졌습니다. 이때가 오랜 기간이었잖아요. 이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제가 다 그어 낸 데요. 자 이때부터 이때 기간이 얼마큼이냐면 139일이었어요. 139일 한 4, 5개월 정도 4, 5개월 정도 걸렸었고 이 저점으로부터 해서 이 또 미니 불장 왔었잖아요. 19년에 이때까지 한 350% 정도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간을 그대로 번떠서 현재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350% 정도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.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13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. 이러한 기간 조정이 있다고 쳤을 때 즉 피크까지 이 떨어진 지점부터 해서 피크까지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. 224일 정도 걸렸습니다. 그래서 떨어진 지점 세게 떨어진 지점을 이 기준을 삼았을 때 이 기준을 삼았을 때부터 해서 224일까지 돌려버리면 비트코인의 피크 찍는 때가 어떻게 되냐면요. 224일이 여기거든요. 올해 12월 22일쯤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거 다 지어보고요. 여러분 이 현재의 느낌이 현재의 느낌이 플랜피가 이기하고 싶은 게 저는 그의 의도가 요즘 되게 쫄았어요. 요즘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? 트위터에 뭐 그렇게 한국도 그렇고요. 그렇게 난다긴다. 강세장이다. 여러분 꽉 잡으세요.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들 쫄아있습니다. 그렇게 그렇게 자신이 매시멀리스트라고 외쳤던 사람들조차도요. 다 쫄아있습니다. 겁먹었다는 겁니다. 더 내려갈까 봐. 이번 시즌이 끝났을까 봐. 완전히 이제 또 90% 곧잔드위 90% 하락했을까 봐 이제 시작기일까 봐 다 쫄아있습니다. 플랜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은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얘기할 거예요. 지금 이 부분이지 않냐. 얘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. 로그 잠깐 돌려봅니다. 지금 기관행보하고 있죠? 예. 얘지 않을까.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올린 또 트윗 이걸 또 보시면요. 내 온체인 데이터 아래 차트상의 색상 자 여러분 이 색상은 또 반감의 기간을 의미한 색상이 아닙니다. 이 색상은 온체인 시그널 온체인 시그널에 관련된 그 색깔이에요. 빨간색은 오버버트 과메수요. 과메수고 이 파란색은 과메도예요. 이건 과메수고 과메도 구간이란 거예요. 지금 애매하죠? 자기께서 온체인 데이터로는 현재 지금 이 색깔을 나타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64K가 정상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. S2F와 일치합니다. 8월 종가 47K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어제 얘기했던 거 어제 얘기했던 것도 8월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플랜 B가 어제 8월에 47K 얘기하잖아요. 지금 그죠? 8월 47K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거는 동등하게 또 8월 47K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8월 종가 47K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. 7월은 좀 불안하다. 7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월은 28K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도 있겠다. 그런데 8월은 47K 미만으로 내 모델 상으로는 갈 확률이 적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 달은 마음을 그냥 좀 놓으시는 게 낫다는 거죠. 그리고 상승론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저 가격대가 많이 왔다. 그러면 이제 기회로 삼으시는 게 낫겠죠. 상승론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 아직 연말에 한 방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플랜 B가 얘기하고 싶었던 걸 제가 좀 한 번 뇌피셜 한번 붙여봤습니다. 자꾸 이걸 얘기를 하니까요. 그러면 아 좋아. 7월에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다. 그럼 와이코프 패턴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이코프로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미 딥을 지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. 그런데 다른 와이코프 패턴을 또 보잖아요.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제 딥이 이제 나온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. 이제 이렇게 한다. 왜냐하면 CME 갭이 이 정도의 아직 갭이 있어요. CME가 갭이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나 어쨌든 플랜 B의 얘기하던가 아무튼 제가 선을 좀 멋대로 권하는데 7월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도 아무튼 그의 안에는 있다. 시나리오 안에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와이코프 패턴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아직은 딥이 아직 안 일어났다 라는 패턴도 있어요. 그렇게 또 그런 패턴으로 따라가겠죠. 현재 패턴보다. 그러면 이걸 좀 가지고 따가지고 와 볼게요. 자 이 부분이요. 이 부분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이 부분 한 4, 5개월간의 행복 끝에 고점을 찍었을 때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간까지 이 기간을 제가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파란색입니다.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. 폭락했을 때 이 모델을 그대로 따와 버리면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. 그러면 우연이게도 이 모양 그대로 기간까지 해서 그대로 따와 보면요. 이거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. 8월까지. 8월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주면 되게 땡큐인 패턴이 나오겠네요. 근데 그대로는 아니겠죠. 그냥 지금 따온 거예요. 지금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. 얘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카피해서 가지고 온 건데 왜 자꾸 플랜 B가 그런 얘기하냐. 기간 핸부로 주는 거예요. 이때도 지금 나오는 이때 여러분 계셨던 분 계시나요? 나 이때 하락 다 처맞고 나 존버했었다. 자 좋습니다. 1번들 많으신데요. 아 손절하셨습니까? 자 1번 누르신 분들 자 그때의 분위기에 감정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유튜버 얘기했던 거 차티스트 얘기했던 거 다 떠올려 봅시다. 이때 비트코인 더 내려간다. 이게 바닥이 아니다. 이게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간다 얘기했던 거 나 들은 적 있다. 3번 눌러주십시오. 모든 차트 보는 사람이 겁에 질리고 그렇게 상승 외치 사람조차도 겁에 질려가지고 이 기간 행보가 더 이상 끝이 아니다. 왜냐하면 이때도 지지가 여기다 했는데 더 차 맞았거든요. 더 차 맞아서 기간 행보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예요. 기억하시죠? 이때는 진짜 비트코인 멸망했다 했어요. 3번 누르신 분들 자 지금 분위기 보세요. 지금 차트 보는 사람들 야 이거 끝났다.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. 끝났다. 이 기간 행보에서 끝나지 않는다. 이제 바닥이 더 있다. 지하실 더 있다.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. 야 나 이거 저거 잠깐만 있어 봐봐. 이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낀다. 난 5번 눌러주세요. 물론 미래는 모릅니다. 제가 이것이 맞다고 지금 강조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상황만큼은 되게 비슷해요. 기간 행보를 해버리면요. 더 떨어진다고 다 겁에 질리기 말아있네요.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투자에 있어서 나만의 배태현이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. 내가 이번 연말에 과연 마지막 불꽃 한방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있는 거죠. 나에게 있는 건데 그건 뭐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 내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고요.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 이제 보수적으로 나가는 거죠.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이게 갈리잖아요. 의견이 갈리니까 그만큼 누구는 돈을 보고 누구는 돈을 안 버는 거잖아요. 당연한 거죠. 이 시장의 원리니까 당연한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다. 물론 더 내려가면 저는 상승론적 관점을 띄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시장 낙관적이잖아요.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을 또 경험했던 적이 있었고 몇 번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막 또 26K, 28K 그렇게 간다면 좀 저도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기분 좋게 올라간다. 그럼 냅둘 것 같습니다. 그냥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. 투자 성향을 낙관적이지만은 시장일에 낙관적이지만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느낌이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떤 거에 대해서 S2F 모델에 의하면 지금 61%의 이격이 발생하잖아요. 모델값과 61%의 61%의 모델값과 실제 비트코인값 61%의 이격이 발생했었고 실제 지금도 모델값과 실제 비트코인값이 61% 마이너스 61%의 이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따진다면 이때의 모델값을 그대로 돌렸을 때 갖다 붙여버린다면 현재의 행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플랜 B 의견으로 제가 살을 덧붙여 봤습니다.